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나한테 와줘! 새워, 새워, 새워! 아싸! 아싸! 이 도바위는 나의 것. 지성님 고맙습니다. 신난다. 적들 좁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 똥총의 낭망배그 모음집. 어, 괜찮다. 저렇게 가지고 엠신뉴 편, 뮤턴트 편 이렇게. 이게 총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야. 이게 모든 총으로 먹는 거야. 나중에는 곤총까지 먹는 거지. 아, 뮤턴트 파밍하려면 조금, 조금 그래도 도시 같은 데 가야 되나? 뮤턴트 나올 만한 리포카? 셀터? 근데 의외로 뮤턴트 잘 뜨지 않아. 학교 가면 바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차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저 뻥이까지. 어, 있어, 있어, 있어. 철고 가도 되겠다. 어? 뮤턴트? 이런 똥총이 두 개나? 운명인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야, 뮤턴트는 은근히 진짜 많아. 약간, 똥총이 있으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게 돼. 내가 질 것 같으면 절대 먼저 안 해. 내가 보통 지는 게 이건 무조건 이겼다 싶어가지고 푸시 갈 때 많이 지거든? 똥총이니까. 연막 권총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이렇게 든든할 수 없어. 이렇게 든든할 수 없어. 천천히 쏘면 무엇인 줄 알았겠다. 너무 잘 싸서 보드 아닌 줄 알겠다. M16보다 더 천천히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탄속이 엄청 느려. M16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하긴 하다. 탄속이 느리기도 하고, 연사력도 느리고,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뮤턴트. 뮤턴트의 장점이 뭐야? 뭐야, 왜 만들었어? 총 3개인 것도 이상해. 총 잘린 것 같아, 어때? 10키를, 아니?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가 먹고 싶어서. 허어! 기념품으로 가져간다. 아이케, 기념품으로 챙겨간다. 아이케, 기념품으로 챙겨간다. 와, 내가 진짜 바보다. 야, 너 왜 싸푸를 못하냐? 아니, 배그에 왜 이런 애들 있지? 삼초끼. 오, 길리. 오, 그. 어? 그냥 이불로 엄지 쓰는데? 어차피 한 발씩 쏘나고 수질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줌이라도 빨리 열려서 한 대라도 더 막으려고요. 여기서 구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미쳤다. 회전. 회. 오. 링. 결말은 세워지는 걸로 가자. 아직 늦지 않았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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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다 벗겨졌겠다. 차 없이 가능한 서클 맞아? 자, 우리 킬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 M16은 운이 좋아서 9킬 한 거고 루턴투로 킬 하는 게 오바야. 물 좀 못 때릴내. 오ually переж Guerra 1개 집이 한 번 걸리는데 집에 없겠지? 쟤가 이제 가라고åt. 죽이면 저기까지 가면 딱 이놔라. 공격 적당히 해 초기 너무 약해. 하나님이 죽였어야 돼 1토바이 뺏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나한테 와줘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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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1토바이는 나의 것 이 오토바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뭐야 나 2배 어디 갔어 여러분 나 2배율이 사라졌어 2배율 2배율 무거워서 떨어졌나봐 눈이 없어 여러분 어떡해 어떡해 이게 뭐야 나 2배율을 아 연피가 하나도 없어 이거 뭐야 어 잘 나 잠깐만요 저에게 한 분의 기회만 주세요 혹시 눈 사이트 저에게 한 분의 기회만 주세요 그 수류탄! 아! 아쉬운데. 던칠거. 와 이게 안맞아. 잠시만요. 뭐야? 찰팔로 잡았다고. 맞냐 그게? 아 저 오토바이 타려고 했는데. 어? 1대1대1. 제발! 똥총! 똥총 있네! 똥총! 있네! 아아아아악! 안죽어요! 아이고 거짓말. 개필대. 도전! 아이씨 무서워. 졸라 무서워. 아이씨 무서워. 아직 있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다아아아! 고! 고! 우와! 외쳤다! 나이스! 진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지나가준 게 이 판에 가장 포인트였지 않나? 저거서 개피로 와가지고 돌아서 다시 내 쪽으로 와준 게 여기서 아 내 쪽으로 안 오네 망했다 하라 시작했는데? 저 꼭대기에서 쳐다보니까 갑자기 내 쪽으로 하셔서 이거 아니었으면 치킨 못 먹었다 그 개 왜 죽냐? 와 오히려 이런 수류탄은 안 죽고 아 얘 수류탄 때문에 차 터지는 걸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는 죽을만 했다 그치? 아하하하 아 아 감사합니다.